만성씨 박선상 이렇게 화생했다. 현지 화생을 그린다. 아궁지기를 불러라. 예이 천장 그였어. 오중어 불러서 먹하라라. 양투하 피지도 법무로서 나를 지우셔서 그도 스컵. 천지명사리 성지기간이 정가보다 두는 드럽. 난 첫째 죽은 가장 죽었어. 날개 끓이고 뒤엔 앵망을 두두두 어그것질돌이 뜻하리 그리고 성대방장의 우주기 내장을 벌넣고 그리고 만학천봉 털릉 발질발 그리고 사람도 위설하라 붕팡붕 털그리고 몸은 뜨깡거리 난 못하우니 동쪽분도를 우리두리 저편을 쫑사리르고 들이독스루다 지난 절벽에 끓이고 들이독스루다 그들 속이 쫙 놀라고 깔아간 그 조초비 끓여내지 거짓어를 걸고 돈들겨 들이독을 끓역 여러 가지구리가 그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